자 종룡이 초등학교 6학년 과정 reading body 3에 1-1입니다. 네 그래서 복수가 뭐지? 복수요? 응.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이 복수야. 복수가 복수야. 책들이 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습니다. 다운. W는 항상 운소리내더라.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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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요? 뭐라고요? SHOULD. 저게 양념씨였나? 예. 맞구나.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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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다? 단수. there are is. 그럼 단수가 뭐야? 단수요? 한 개만 있는데. 그럼 책 한 권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there is a book. There is a... 물이 있다 There is a water 물은 어떻게 해? 물이 있다 There is water There is water 아 맞다 물은 셀 수가 없구나 네 물은 어떻게 생각해 flesh, zombie, a lot vampire, a little look for these days advice hate, laugh, look like strange machines white feet, rain, pale face, green street long skin make fun of walk, ghost, middle school student because of body, human, hairstyle alive, alive, alive OK, 다음 시험 시험 되겠습니다 와, 그때가 생각난다 어? 뭐가 생각난다 그... 불규칙 동사 시험 칠 때 불규칙 동사 시험 다시 쳐야지 네, 못 가면 돼 쳐야지 쳐야지 아직은 말고 스테치 다음 주에 준비돼 있을 거야 뭐라고요? 스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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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는 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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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불규칙 동사 시험이 예 몇... 몇 번이... 아니 몇 주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열 번 원래 일주일에 한 번 아 방문하다 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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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못 외운 단어들이 나왔는데 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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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아침 먹은 후에겠지. 점심 먹은 후에. 아 런치로 와. 런치였지 그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런치. 이게 무엇이겠지. 네. 에프터 런치의 뜻이 뭔데? 에프터 런치의 뜻이요? 점심 식사 후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웬. 웬에 대한 대답이잖아. 네. 대답 대답하다. 이건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고? 네. 와 큰일 났다. 녹다. 멜트. 멜트. 멜트가 아니고 멜트. 멜트였구나. 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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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азв dest. 멜트. 테이블. 상상하다. Imagine. 내 발음이 맞았구나. 뚱뚱하다. Be fat. 뚱뚱한 뜻은 뭐예요? 뚱뚱한. 어떤 씨? 그렇지. 쿨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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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좀 하고 올게요. 연습 좀 하고 올게요.